다같이 북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복 비전 네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복 비전이라는 제목과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이 팔벅의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보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놀랍고 또 정확하다라고 느끼게 된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진 그 시기 동안에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격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므로 현장의 예배가 어려워짐으로 각 개인과 가정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시간표 가운데 이 팔벅의 메시지, 행복 비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영적 결단이 있으며 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24제재단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희는 삶의 분명한 기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분명한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세우며 이 복음의 기준을 날마다 세워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자 흩어져 있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단을 쌓으며 개인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시간표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요. 네, 이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현대인일수록 원래 내가 누구인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진 내가 아니라 직장과 사회가 원하는 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나 대중이 원하는 나를 강요받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원래의 내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가운데 그 사이의 간격에서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해 보이는 것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드는 것들을 더 내 곁에 가까이 두게 됩니다. 그럼 그게 나쁘고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돼서 살면 되는데 그것이 결코 기쁘지가 않습니다. 만족이 없이 계속해서 진짜를 찾고 갈구하게 되어집니다. 의미가 없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경강하지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 환경과 어려움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사,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에게 있는 이 예배의 시간과 말씀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회 나와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것인지 이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붙잡고 그 다음의 시간표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분명한 삶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는 문제와 사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심을 우리를 모든 환란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건져내사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므로 가는 곳마다 24체자로 든든히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우와 하나님입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너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나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여우와 나의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영적 사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진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준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무기력한 신이 아니오 거짓된 신, 죽은 자들의 신이오 죽은 신이 아니라 위대하신 분, 스스로 있으신 자존자이시며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며 창조주의고 전능자,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오늘도 아시고 채우시기에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어떻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기가 이 코로나19의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24 시스템을 세우는 영적 서밋의 그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행복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간구하는 그 깊은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갈라디에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영, 즉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도 그들이 믿는 신이나 그들의 창시자나 그들이 믿는 그 절대적인 존재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더 그러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신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멀리 있는 신이며 굉장히 두렵고 또 무서운 존재 그들에게 다른 거, 사랑이 아닌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굉장히 친밀하며 내 옆에 항상 있으며 나를 언제나 돌보시는 분이시고 부모에게는 자녀가 항상 최우선순위이듯이 하나님에게는 자녀된 우리가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이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영적 비밀과 정체성을 더욱 누려가는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능력의 손을 잡고입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 구절은 전에 읽었던 10절의 말씀과 평행을 이루면서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1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신다고 하신 반면에 여기에서는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면서 마치 서로 손을 맞잡는 듯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손으로 대적을 물리치기 위한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고 다른 손으로는 자녀를 붙들고 있다. 그는 그 자녀를 자신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제가 제 딸과 함께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공원에 나들이를 갈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제 딸이 잘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만큼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원까지 간 그 길에는 제 품에서 꼭 안겨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무게가 좀 나가니까 팔도 아프고 무거워서 딸에게 내려서 나랑 같이 손잡고 걷지 않겠냐라고 하면 제 품에 안겨서 내려오지 않고 하는 말이 차가 많이 다녀서 위험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정말 차가 많이 나는 길이냐 그냥 동네 길이라 사람만 다니는 그런 길인데도 그렇습니다. 아마 제 품에 안겨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차가 지나가거나 무서운 개가 지나가거나 갑자기 어떠한 소리가 들리면 제 품에 꼭 안겨오면서 무섭다고 하고 제 품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때 제가 제 딸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괜찮아.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괜찮아. 라고 말해주면서 제 딸을 더 안아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역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두려워하지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된 제 딸이 했던 행동은 그저 아버지를 더 붙들고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을 굳게 붙잡고 그 품에 꼭 안겨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무섭고 두려울수록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주저앉고 싶어질수록 마치 사방이 우겨 쌓인 듯하여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답답해질수록 때로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움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상실한 마음이 들수록 우리가 의리를 행하지만 박해를 당하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권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안기고 그 손을 더욱 꼭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든 모든 생각과 그 마음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손을 꼭 붙잡고 우리는 걸어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무에라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날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사무에라 22장 17절에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많은 환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10편에 있는 다윗이 지은 시들을 보면 참 그만큼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0대 후반에 사무엘에게서 기름붕을 받고 30세에 왕에 오를 그때까지 다윗은 숨어 지내야만 했고 도망다녀야만 했으며 쫓겨다녀야 했고 수많은 수치와 비난과 조롱을 견디고 당해내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위에 올라서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재앙과 아픔을 겪었고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사건과 문제 가운데 다윗이 했던 것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사 나 자신을 위로하시며 내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끝끝내 자신을 구원하시며 자신을 승리자로 삼으시는 것을 항상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어제는 어떠하셨습니까? 과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오늘은 어떠할 것입니까?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어떠한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우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의롭고 강한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는 가운데 연인 사이에서 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킨십을 하게 되어지죠. 손을 잡는다거나 팔짱을 낀다거나 포옹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그 친밀감을 알게 되고 서로에게 대한 소속감이 더욱더 생겨지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동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손을 더욱 꼭 붙잡을수록 하나님과 살을 맞대고 대화하는 그 깊은 기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과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해져 가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하고 예배가 즐겁고 기다려지게 되어지며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재미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진 사람은 하나님과 닮아가게 되어져 있고 그런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며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듣게 되어지며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멋이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24체제로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나눈 후에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행복 비전 네 번째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화목하게 하는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서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고 믿음에 전진하는 한 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에게 당한 문제와 사건 지금의 이 시기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부 기도할 때에 1인 1교회 운동을 위해서 4천말씀 운동과 2,3지나라 보금화를 위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속되어지는 3,3,3 정치 기도 운동을 통해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합당하고 기쁘게 여기게 하시며 그때의 천국이신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누리며 영원한 상금을 바라보고 믿음에 전진을 하는 남은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며 그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인 2교회 운동이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4천말씀 운동과 2,3지나라 보금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되 이를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시국 앞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